아 에스파이라를 길뚫었구요 에스페라 거울빛의 몰든바다2 어 현재 사냥터로 제일 좀 각광받는 사냥터이구요 한번 6분정도 전투분석을 아르카나랑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레벨차이가 좀 있어서요 보너스 경험치를 못받고 있는 점도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전투분석을 하도록 하죠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둥글윗길 깊은 곳에서 했었구요 분당 한 2억 4천 정도의 경험치가 있었고 분당 100만매소 정도 먹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아 이거 아니라 이건데 좋습니다 자 광역기를 설치해 주고요 어 제가 뭐 바주카도 써보고 언커블도 써봤는데 어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액이 있는 매의 경험치 있는 어 쇼다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어허 으불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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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은 뭐하냐 으불배우 어..잘 못 잡고 있는 척 야..양해 부탁드리며 음..이분이 됐으니 매수 한번 주우면서 해야겠지 오래도 똑같이 육문을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매수는 비슷해요 4천에서 6천 정도 차이 거의 없어요 미미..미미하다고 그럴까요? 어.. 떨어지는 매수 자체는 4천에서 6천 아르카나랑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매수의 싸움에 이제 몬스터를 얼마나 잡느냐 해서 싸움이 난다는 얘기죠 나발총 좋습니다 잠이 가 1... 1...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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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